공룡의 후예라 불리는 새, 슈빌 한국명 넙적 부리왕새 날개를 펴면 무려 2미터나 되는 이 새는 현재 지구상에서 하늘을 나는 새 중 가장 몸집이 큰 새이다. 몸무게도 평균 5kg 내외 많이 나가는 녀석은 10kg까지 나가는데 가끔 먹이를 많이 먹으면 무거워서 날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단독 생활을 하는 새로 대부분 홀로 있으며 번식기가 되어 짝을 잃어도 서로 떨어져서 먹이 사냥을 한다고 한다. 무시무시한 생김새와 습성을 지닌 녀석이지만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애교가 많은 편이다. 금상대표! 금상대표! 이젠은